1. 성경 1. 법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추레유기 21장에서 23장까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해 장막을 치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후 이어서 제사장 나라 율법의 시행 법규도를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법이 여타 다른 나라의 법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가 있으며 특히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품이 있는 나라이며 그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추리국기 21장에서 2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6일 추리국기 21장 내가 백상 앞에 세울 법균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섯 대 동안 섬길 것이오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 장가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견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에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말며마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위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추레우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에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구와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낙은해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외급당에서 낙은해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입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위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위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일곱째 애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미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 저저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 출입기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의 시행세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주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법입니다 이 율법은 10개명을 기본으로 여러 시행세측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대 라삐인 모세 벤 마이모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의 정리에 의하면 모세 율법은 하라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입니다 출입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은 히브리 남정과 여정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하는 법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법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법 결혼 빙자 가늠에 관한 법 사형에 처해야 하는 종교범죄 사회보장법 소송에 관한 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 등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보복법은 동해예방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한 법입니다 출입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사장 나라에 주신 이유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도 그렇게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도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동해예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십계명을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세책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시행세책들은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적극적 차원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수준 높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며 법으로까지 지키도록 시행세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여러 시행세책 가운데 특히 7년마다 종도를 풀어주는 면제년법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한마디로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율법만이 거룩한 법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and open access to the Vikings and absolutely as a Antarctic and that does not as well again